촬영 잠시 후기 여러분들 촬영 라이브 장소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좀 본격적으로 한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명도 이렇게 하고 뒤에도 조명이 좀 깔아놓고 여기 우리 후배들 사이즈들은 여기 새로운 방은 아니고요, 제 방 맞아요 이제 방송을, 아니 이제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또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휴가영 콘서트 갔다 왔죠, 제가 아, 너무 긴장했나봐요 아, 윤기 형 공연을 망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니, 간만에 좀 그렇게 만나미들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했나봐요, 그래서 앞에 가사를 좀 덜어버렸어요 아, 네, 네, 네 I see the ashes falling out your window 하고 and everything was all wrong이 먼저 생각난 거야 there's someone in the mirror that you don't know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윤기 형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와, 미들한테로 아,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근데 저는 아미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아쉽다 이런 나 자신 용서하지 못해 오늘 이런 실수를 했으니 앞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싶어요 아, 감기요? 감기 열고, 약은 먹었네 오늘 윤기 형의 콘서트 날이었으니까 윤기 형 곡을 한번 싹 들어볼까? 공동 디데이 앨범 처음부터 듣자 공동 디데이 앨범 처음부터 듣자 공동 디데이 앨범 처음부터 듣자 공동 디데이 앨범 밥 전혀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아직 쉬지 못했어요, 눈만 지우고 공동 디데이 앨범 처음부터 듣자 윤기 형 뭐하나? 콘서트 잘 마무리했나? 아, 아쉽다 다시 시간 돌리고 싶다, 진짜 나도 아직 아마추어 같다 평소에 자만하진 않았지만 아미들의, 아미들의 뭐라 해야 될까 제압당한 느낌, 감성에 약간 제압당한 느낌 아, 아, 아이씨 아아, 아이씨 절어가지고, 이씨 아, 짜증나 아, 윤기 형 콘서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 그게... 아아, 전정곡 새끼 뭐하는 거야 미안해 죽겠네 미안해 아 아멘 아 속상해서 안 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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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아멘 죄송해요 아멘 속상하다 속상해 아멘 그걸 저냐 이 노래는 해금 다음은 뭐 콘서트 할 이 새끼면 실수 따위나 안 해야지 아 그렇게 불렀는데 그걸 까먹는다 머릿속이 새해졌어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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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쉬면 안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뭘 눈치를 못해. 그냥 못 불렀구만. 아미들이 저 기강 잡은 거예요. 진짜. 윤기웅. 윤기웅. 윤기웅 미안해. 미안해 윤기웅. 근데 윤기웅 한마디를 써주지. 전국반지는 않네. 전국. 진지. 전국. 公 Word.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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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국이 더 큰 용의가 웃었다 해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계속 말해주세요 에스테로스 무슨 뜻이야 이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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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플레이어 페이버이 성 포 아미 안의 오늘 윤경의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 안녕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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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정국아 너무나 잘했고 우리 눈치도 못했어 못했어 어떻게 눈치를 못해 어떻게 눈치를 못해 그냥 못 불러버렸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윤기 형 뭐하나 윤기 윤기 아 아 맞아 세븐... 세븐... 맞아 세븐 무대하다가 인이어를 딱 한쪽으로 뺐는데 갑자기 음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약간 마이너한 건지 아니면 약간 샵인 건지 플랫인지 샵인지 잘 안 들리거든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냥... 그냥 했어 그냥 드럼만 나오는 거예요 드럼만 들리는 거예요 약간 내 이제 마이크에 타고 들어오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음이 잘 안 잡혔는데 그냥 내가 노래를 불렀던 그 길들이 있으니까 그냥... 약간 드럼을 딱... 약간 생으로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음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약간 혼미했던 것 같아 약간 정신이 한번 찾아볼까? 어... 있나? 올라온 게 있을까? 아미들이 올린 게 있을까? 어... 여기... 이게... 이게 있네 따뜻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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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한다 도전서 열심히 하려겠다 진짜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아 근데 봄에 하니까 너무 좋더라 좀 짧았지만 마음들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아 나도 콘서트 하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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